자,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태그입니다, 태그. 자, 태그라고 하는 것은 html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고 또 html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html이 뭐의 약자라고 했죠?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했죠? 바로 그 markup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태그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너무너무 중요한 수업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html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html은 굉장히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건 간에 html보다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는 또는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html은 바로 그렇게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html의 모든 문법을 다 배우는 데는 20분 밖에 걸리지 않아요.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20분이면 여러분이 html의 문법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프로그래머들 중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프로그래머들 중에 상당수가 이 웹으로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부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복잡한 것에 도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프로그래머가 되어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바로 웹으로 시작했고 웹 프로그래밍의 시작은 언제나 html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ml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다면 저는 그건 괜찮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듣고 이 html 잘 따라오시면 html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쉬운 언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우리가 html 코드를 작성해서 다시 말해서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로 그것을 읽어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볼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운영체제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이 애플에 os10을 쓰고 계시면 저처럼 하세요. 윈도우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텍스트 에디트라고 입력하시면 이 스포트라이트에서 그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죠?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면 거기에서 이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반 텍스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의 모양 같은 걸 지정하는 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꼭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모장을 키세요. 그리고 윈도우건 매기건 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를 좀 입력해 주세요. 아무거나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존경하는 도널드 커누스라는 아주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명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모드는 자신의 힘으로 발견한 내용을 가장 쉽게 익힌다 라는 문자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에디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저장을 할 때 확장자가 HTML로 끝나는 파일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우선 윈도우는 메모장에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바탕화면으로 가셔서 바탕화면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실습 이렇게 이름 아무거나 정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실습이라는 저 디렉토리에다가 아 a.html 이라고 파일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파일의 형식은 텍스트 문서라고 하시면 안되고 요거 중요합니다. 모든 파일을 하시고 인코딩은 utf 8을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a.html이라는 파일이 바탕화면에 실습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맥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문자를 좀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에서 새로운 폴더 실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죠. 실습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다가 a.html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여기서 html 사용 됐습니다. 그럼 실습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닉스 계열도 제가 챙겨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유닉스나 리눅스를 쓰고 계시면 이 정도 얘기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파일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a.html이라는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파일의 이름이라는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html이라는 것은 바로 확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확장자가 html로 되어 있다는 것은 html 파일이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저 a.html이라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더블클릭하면 아마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될 건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html이라는 파일 뒤에 붙어있는 확장자를 보면 여러분의 운영체제 osx나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이 저 확장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적당한 프로그램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html를 작성해서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확장자는 꼭 html로 끝나는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확장자명을 html로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a.html 한번 더블클릭해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운영체제가 어떤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저 파일을 열 것인지 물어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면 요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파일의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맥을 쓰고 계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우리가 만든 a.html의 내용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실행시키는 것 말고 브라우저마다 파일 밑에 가보시면 파일 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 열기를 선택하면 우리가 작성한 그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 요런 식으로 열어줄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는 이제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필수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a.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파일을 웹브라우저가 읽도록 하니까 이 파일 안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페이지로 만들어져서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표시한 요거는 별로 뭐 화려하지도 않고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입력한 글씨 그대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수업에서 태그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웹페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더 문서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